상대가 나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를 만진다? 이때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비언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언어란 말 그대로 언어는 아닌데 의사소통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바디랭귀지 표정, 목소리, 눈동자, 사람간의 거리, 사물, 그리고 배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특히 바디랭귀지는 우리가 이 중에서도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눈에 띄고 쉽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세하게 지나가는 미세 표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상대가 대화 중에 갑자기 팔짱을 낀다던가 다리를 꼬는 것은 굳이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가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쉽게 알아찰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픈된 바디랭귀지를 취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바디랭귀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코를 만지는 동작이에요. 이 바디랭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가 당신에게 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하죠? 상대가 당신에게 반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코를 왜 만지는지 알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흥분을 하게 되면 코 속 표피에 있는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 미묘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코에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흥분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충분히 흥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거나 듀핑 딜라이트 같은 기쁨에 의해서 흥분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 같은 바디랭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를 해석할 때는 한글처럼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라는 글자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사람의 눈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비언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를 만진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흥분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 속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바디랭귀지는 대화 중 상대가 입을 만지는 바디랭귀지를 할 때 그때의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대화를 할 때 입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치열이 고르지 않아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냄새가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 번째 입을 만지는 바디랭귀지는 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을 경우 많이 나타나는 바디랭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입을 만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직 어린 시절, 애기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때 보기 싫은 걸 안 보기 위해 눈을 가려 벽을 만들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거나 잘못됐을 때 우리는 입을 가렸죠. 그러니까 입을 만지는 바디랭귀지는 그 시절의 비언어적인 습관이 세련되게 재가공돼서 성인 버전으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인 셈이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가 입을 만진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 없는 주제나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치열이나 기타 이유로 입을 가리는 경우 그리고 특정 바디랭귀지가 습관인 경우에는 의미를 속단하면 안 돼요. 이러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베이스라인을 잡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습관적인 패턴을 파악해두고 그 베이스라인에서 벗어나는 비언어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베이스라인을 파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제에 대해서 5분 동안 얘기를 해보세요. 취미생활, 저녁식사, TV 프로그램 등등 이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에 주목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코를 만지는 바디랭귀지는 흥분을 하거나 코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 나타난다. 입을 가리는 바디랭귀지는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바디랭귀지다. 그리고 상대방의 베이스라인을 파악해서 상대방의 습관이 되는 비언어를 먼저 파악하라.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